네, 아우 옥무침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주중이고 주말이고 계속 옥무침만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옥무침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옥믿밥도 나가고 황토물밭, 새우조래기도 나가고 신제품이라 또 더 관심있어 해서 두 봉지, 세 봉지씩 가져가네요. 오늘은 6월 26일 더위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찔긴 글루텐을 씁니다. 찔긴 글루텐, 옥무침, 옥수수에 묻혀 쓰기도 하고 단품으로 쓰기도 하고 다른 어분에 섞어 쓰기도 하는 옥무침, 글루텐을 소개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은 아, 이게 뭘까 하지 말고 오자마자 이것부터 구매합니다.